이 시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사에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포라 내가 새 일을 해가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새기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얼굴이 기억나야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로 조금 답답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서로 무난하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추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묵상하며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먼저 저에게 주셨지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이 질문을 꼭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을 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였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훈을 듣고자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력을 위해 빌기 위하여서 그런 굳어버린 죽은 신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며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동의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나눌 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1부, 2부가 2년 만에 이 오프라인 수련회를 1월과 5월에 이제 진행하였죠 너무나 은혜롭고 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이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범호교의 청년부라는 이름 외에 무엇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 할 때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꿈꾸는 자들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꿈꾸는 자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꿈꾸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뭔가 희망적이고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이 없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참 서글퍼지는 문장이죠 도저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간이 모든 계획이 모든 우리가 잘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아니 마치 뒤로 가는 것 같은 아니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그럴듯한 계획을 내놓지만 사실 노력을 한 만큼 답을 얻거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겪었습니다 여전히 꿈꿀 수 없는 꿈을 잃어버린 땅 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가 되라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었다고 십자가 없는 생명과 구원이 없었듯이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젊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걸어 나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위대한 시작 새로운 시작을 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퍼스트로 첫 번째로 무엇을 시도해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한 걸음을 뗄 수 있을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아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이 도시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철학자 중에 대부분이 신을 부정하는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학자는 신을 믿습니다 그가 이런 논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여러분 한 주간에 참 바쁜 일상을 멈추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딱 하루 주일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 역시 사실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스무살이 넘는 우리 대학 1학년부터 참 바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30, 40대 우리 청년들이 왜 여러분들 아침 일찍이 자매들은 메이크업에 두 시간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형제들은 더 잘 수 있는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로 생명을 얻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휴일날 습관적으로 시간이 나서 온 것 같더라도 이 두 가지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백만 원을 준다고 하고 이 시간에 팔공산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계실까 봐 약간 두렵기도 한데요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더 위대한 일 그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조금 더 쉴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이 예배당에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더 어떤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체가 더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용감한 기도 하나가 낮은 처소에서 여러분들 읍졸이며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소절이 바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사회에게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성경을 잘 펼쳐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물등 마음에 감동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 큰 여정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 성경을 펼쳐보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직이라 말하지 않는 것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용기와 노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리고 이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사회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짧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사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세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며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전일과 옛날일을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않아야 한다 그때 보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세일을 그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시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십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과정에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 이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세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일과 예일과 여러분 이전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는 옛적일은 이 출애굽 사건에 일어났던 은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적의 큰 출애굽의 은혜를 너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우상을 섬기기까지 한 범죄한 일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세일을 위해서는 이제 잊어버려야 한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이 두 가지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이 보라라는 단어에서 감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너희가 이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세일이 너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당시에 앞으로 포로된 신분으로서 고통을 당하나 그들이 돌이킬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향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예언하신과 동시에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를 통해 열방과 온 나라와 민족과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이 한 가지 일들 작은 회개와 돌이킴 이것을 무시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작은 일들에 우리와 함께 통역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라색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 일과 옛적 일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과 동시에 과거의 잘못과 아픔에 얼메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 영광의 여러분은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떠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부응이 있었고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가 물론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 2년을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 정도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새해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이 인연을 여러분 비추어 본다면 감히 이 인연은 여러분 축복과 같은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었거든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그러한 신용과 모양은 있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 삶 가운데 존경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는지 내가 2년 동안 코로나 때 아팠던 것만큼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두고 기도하시고 아팠다는 것 아니 수천 년 동안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킬 때 우리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될 수도 있고 보게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볼 거야 보라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올 때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사막의 강을 내어 광야의 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기뻐 나를 찬양할 것이고 나를 위해 지음받은 것을 깨달을 것이며 그래서 나를 찬송할 것이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며 오늘 이사야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한번 마음에 떠올리며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 멈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해왔습니까? 지난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성도로서 그리스원으로서 노주영 목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뉴스띠 여기서 말하는 하다시 새 일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우리 청년부 축제가 있죠 주제가 무엇인가요? 제목이 호민입니다 호민 야구에서 쓰는 용어죠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1로 2로 3로를 돌아서 결국 홈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잘 알고 있겠죠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요 멀리 나가있던 지금 예배 나오지 않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만 이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로 이제 돌아오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히트를 치고 안타를 쳐서 나간다 해서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리더분들과 성기민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온 탕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축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기억나는 것 그 타국에서 주염 열매,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 앞에 가고자 용기가 났던 그 순간부터 그 스토리는 역전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거야 더 이상 뭔가 히트나 안타가 나오지 않을 거야 홈런이 나오지 않을 거야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여전히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더 많이 더 비싸게 더 가치있게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진다 저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코로나 이후, 엔데믹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방금 읽어드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위대한 일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다라는 그 사랑방 교제를 통해서 묵상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돌이켰다면 이제 더 위대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복음에 관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스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것이고 우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공허한 더 외롭고 더 힘든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당을 떠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 코로나가 나아졌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분의 손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손으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전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할 만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새해를 위해 더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더 전혀 다른 전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더 또록또록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공동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내적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히브리스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참을성이 없지만 나는 아직도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할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사역을 그렇듯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돌이킨 자들로서 이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자족하는 그냥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을 충분히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공생의 기간대가 나타내고자 하신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수고로움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겪는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시며 동정하셔서 허나 잠깐의 이 땅에 고통받는 삶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없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그 집에 갈 곳이 많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행하셨다라는 것 하실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이 상황에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엿것은 지나갔고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할 날을 믿고 따르고 행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 복음을 위한 이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마음이 또한 힘들고 시험에 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주목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에서 양자로 위치가 바뀐 포지션이 바뀐 자인들입니다 할 수 없었던 더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영으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살리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임에도 다시 살라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한가지 일 생명과 내 아들과도 바꾼 그 한가지 일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어떤 일에는 시작점, 전환점이 있어야 되죠 저는 강도사님과 오는 청년위크 우리 홈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그냥 위로하는 혹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행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사자, 맡길 역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금요일날 귀한 목사님 통화에서 말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 래퍼이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딜라이트라고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소속된 마침 오늘 본문의 세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팀 이름이 하다시 뮤직이라는 팀이 옵니다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 잃어버렸던 찬양의 열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쿠폰을 두 장 받으셨을 건데요 그 한 장을 실에 빠져있는 혹은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그 청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전달하셔서 또 주일날 우리 이주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가족임을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지 그것을 목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기미들에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교회의 양적인 어떤 수적으로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찾으셨던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이 도시의 주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도시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믿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자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예수님임을 그분이 보내신 성령임을 믿으실 때에 이 도시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 띵,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들